한국국토정보공사 홍화삼이정이라 옥천성문이라 사미정을 품은 말꽃뿌렛을 옥천성문이라 그러네 옥천은 조선영조때 우승지를 지낸 조덕민의 호로스 옥천문입니다 정말 맑고 깨끗하네 좋아좋아 아주좋아 좋아좋아 자 이곳 사미정은 영조때 지어진 오래된 건축양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오래가 되어있습니다 보수가 새로 되어있네요 참 오래된 건축양식인데 오래되다보니까 이렇게 어쩔수 없이 이렇게 보수 안할수가 없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부득이 보수를 하게 됐나 봅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 대문인데 다 잠겨져 있습니다 자 이곳 사미정에서 내려다보는 사미정 계곡은 정말 멋지네 저 아래 계곡은 보십시오 팽팽한 반석위에 흐르는 물도 그렇구요 산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풍광이 아주 멋있습니다 상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풍광이 아주 멋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자물쇠로 다 잠가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물쇠로 다 잠가 놨습니다 잠가 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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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곳 산명에서 내려다보는 저 멀리 산속 풍광 하나 보십시오 그 옛날 그 우리의 위생들이 여기서 풍류를 즐기던 그런 곳 같은데 정말 산시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의 위생들이 여기서